먹자 아.. 아직도 배부르다 그러니까 회를 뭐 그렇게 많이 먹어? 정동원 집까지 왔는데 회 먹어줘야지 뭐 아이크림 발랐어? 아니 수분크림 발랐어 아 아이크림 발라야 돼 이쁜아 난 말이야 자연스럽게 나이 먹을 거야 곽부성처럼 곽부성은 또 누구야? 헉.. 홍콩 4대 1000하면 곽부성 몰라? 몰라 아빠 우리가 내년에 애를 낳아도 애가 유치원 갈 때 오빠가 50이다? 아빠 창피하다고 오지 말라 그래 우리 아이를 위해서 바르는 게 아이크림이구나 슬프다 어딨어 저기쫌 아 왜 일로 가 이잉 하자 으쨩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발라야 되는 거야? 아니 우리 내일 몇 시에 남아야 되지? 아 내일 일곱 시 반에 했던다고 그랬으니까 여섯시 반쯤 일어나서 저거 씻고 나가자. 그럼 시간도 많은데. 나 이러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. 그럼 넷플리스나 보자. 잘했어 라이코스. 웬만한 건 다 봐가지고 볼 게 있나? 그러니까. 이쁘다. 인생 영화가 뭐야? 라라랜드. 라라랜드? 진짜 완전 감동적이었어. 밤에 둘이서 엠마 스톤이랑 그 누구지? 그 남자 주인공. 자기 뭐야? 그 뭐야? 아 그 뭐야? 갑자기 생각난다. 에휴 찾아봐야겠다. 안 돼 안 돼. 이런 거 기억해야 치매 안 걸려. 아 두드러워. 그 저기. 걔 걔. 페리케인. 아 라이온 포슬린. 아. 우리 진짜. 너무 예뻐가지고. 아 근데 나 라라랜드 진짜 지루했는데. 오빠는 인생 영화 뭔데? 난 부시맨2. 부시맨? 부시맨 브레드? 아 왜 이래? 부시맨 모른다고? 콜라병 들고 그 아들 찾으러 다니는 감동적인 스토리 몰라? 주인공이 누군데? 내 필요 없나? 아 없어. 아 있는데. 어 은교 있다. 은교 볼까? 아 은교 싫어. 왜? 우리 같아. 말롬심 말롬심. 알겠어. 어. 어. 그러면은. 새깨? 새깨? 간신? 후궁? 상류사이? 아니 얘. 아니 눈알이 이거 어떻게 된거지 이게 지금? 아 그래서 못 볼 건데. 그러면. 올 한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해보자. 노트북. 어 나 이거 또 보고 싶었는데. 지난번 얘기했었잖아. 어 기억력할게. 자. 아 불고 갈지. 아 짜. 아 맥주 맥주. 빨리. 세컨드 세컨드. 세컨드. 자. 어 반죽. 어. 으음. 좀. 떼. 으음. 뜨거. 음. 으음. 으음. 또 먹을건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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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쁜여도 사랑스럽지. 영혼이 하나도 없는데? 잘자. 이쁜아, 일어나. 해보러 가자. 아, 오빠. TV로 가자. TV로.